비밀도서관의 해피엔딩을 지키기 위해 신비한 섬으로 떠난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신비한 섬에 온 걸 활용합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모험이 지금 시작돼요 여기 정말 굉장하다 과연 소피아는 크리스탈 마스터로부터 신비한 섬 속 마법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소피아의 마법 여행을 모두 같이 떠나봐요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신비한 섬 9월 28일 대교봉 그렇습니다